걸그룹 모모랜드의 일본 데뷔 앨범 뿜뿜 이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. 26일 소속사의 mld 엔터테인먼 트에 따르면 모모랜드의 뿜뿜 일본어 버전 은 6월 3주차 빌보드 재팬 핫100에서 9위를 차지했으며 오리콘 차트에서도 주간 4위를 기록했다. 6월 3주차 빌보드 재팬 핫100에서 9위 기록은 한국 케이팝 가수 중에 최고 위성적으로 일본 내 모모랜드의 인기를 입증한다. 이가온 대 모모랜드는 26일 언론 쇼케이스 와 팬들을 위한 쇼콘 쇼콘서트 을 열고 미니앨범 내지 펀투 th 이 월드 의 활동에 돌입한다. 뿜뿜 의 열기가 아직도 식지 않은 가운데 새 앨범 타이틀 곡 b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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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 관심도 뜨겁게 과열되고 있다. 총 5곡이 수로 된 이번 앨범의 타이틀 곡 bm bm은 생각지도 못했던 이성이 갑자기 마음에 꽂혀 들어오는 상황을 b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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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는 단어로 재미있게 표현했다. 모모랜드 희 특곡 뿜뿜 프로듀서인 신사 돔 모랭이 와 범인앙이의 합자 이다. 모모랜드는 26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미니앨범 내지 펀투더월드 공개한다. ytn 스타 지승훈 기자 jiwin 꼴뱅이 ytnplus.co.kr 사진제공는 mld엔터테인 먼트